10월 안에 가입을 꼭 해야 되는 3가지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같이 휘리룩 뿅뿅!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10월달 3가지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3가지 상품들은 10월 말까지만 판매가 됐지 11월달에 조심스럽게 연장이 됐지는 그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안에 이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1억이에요. 이 상품은 전국의 대리점 수천개 중에서 대형 대리점 두 곳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거의 다른 대리점은 5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그 전 세대인 양성자 방사선 치료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중입자 가속기 치료 지금 국내 병원 중에 딱 한 곳만 있는데요. 이 치료를 받고자 지금 수개월 동안 몇백명 몇천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치료는요. 통증이 완화가 빠르고요. 거의 통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회복 속도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자체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완치율이 거의 99% 이상.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암에는 완치율이 매우 탁월하고 그 외에도 유방, 여성분들 아니면 폐, 가난 쪽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도 한 달에 10회 이상 치료 받는데 5천만원 이상 드는데요.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 진단비로 생활비를 쓰고자 가입을 하는 건데 정말 아쉽게도 병원비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암 진단비보다 거의 3분의 1, 4분의 1 이상 매우 저렴한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1억이 에치손보사에서 저희 보호방팀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1억 한도 내로 보험료 2만원, 3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이 특약은 언제 삭제가 되고 없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10월 안에 무조건 준비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번째는 엘사생명 질병수수비 150만원이에요. 순수 질병수수비 100만원, 상급종합병원의 수수시에는 50만원, 묶고 떠블로가!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요. 기존의 질병수수비 얼마에 가입을 했든 간에 누적을 안보고 또한 면책기간이 없다는게 또 하나는 타사같은 경우는 연계조건 죽어야 나오는 상해사망, 후유장애를 높게 구성을 해야 되지만 이 상품은 최저 상해 후유장애 500만원만 둬도 가입이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엘사생명 많은 분들 아실거에요. 제가 급여나 치아보험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보험군 지급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통틀어서 가장 지급이 좋기 때문에 저 보호망도 적극적으로 누적없는 질병수수비 150만원 추천을 화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번째로는 엘치손보험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시그니처 여성보험, 시그니처 안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상품같은 경우는 10월 10일부터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 그리고 우리가 고지형은 5년만 고지형인데 6년부터 10년까지 2번 수술 치료력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최대 30% 이상 저렴하다. 그리고 암 진단시 최초 1회가 아닌 6회 부위별로 6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또한 값기경제 각각 천만원씩 거기다가 우리 전이암, 특정 전이암 같은 경우는 최대 1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횟수 6번까지 보장범위, 보장 한도며에서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매우 특화된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자신있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보험의 최고보험, 가성비 짱, 엘치손보 시그니처. 자, 어떠세요? 보호망,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1억, 그리고 질병수습비 150만원, 엘사생명, 그리고 엘치손보 시그니처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여성건강보험, 이 3가지 상품. 10월 안에 이 셋 중에 한두 개라도 가입하시면 나중에 후회없이 매우 만족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저 보호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줄평은요. 이 3가지 저 보호망도 빨리 가입하고 싶다. 가입하고 싶어.